재생에너지 물량 부족과 높은 비용 그리고 거래 장애 등으로 아리백 이행 기업이 삼중고를 앓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삼중고 해소에 나섭니다. 재생에너지 공급량을 늘리는 한편 민간 거래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기업재생에너지재단은 한국재생에너지 매칭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재생에너지 수요자와 공급자 간 매칭과 정보 공유 그리고 네트워킹으로 재생에너지 시장 활성화를 위해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아리백 이행이 쉽지 않다는 기업의 볼멘 소리가 나왔고 정부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내놨습니다. 먼저 우태희 기업재생에너지재단 이사장은 재생에너지 공급량 부족과 높은 비용 그리고 거래 장애가 우리 기업의 아리백 이행을 발목 잡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세계적 영향력을 가진 35개 국내 기업들이 100% 재량에너지 사용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 기업들이 사용하는 전기량은 연간 80테라와트 시라고 합니다. 아울러 우리는 재생에너지 공급 측면에서도 우수한 산업기거방과 기술력을 가진 나라입니다. 하지만 또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재생에너지 공급이 부족하고 가격이 비싸고 거래 장애가 많이 있는 점은 여러 기업들이 호소하는 바입니다. 이호연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은 아리백 이행을 추진하는 기업의 에러를 정부는 이미 파악하고 있고 다양한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2021년부터 녹색 프리미엄 PPA 제도 자가용 설치료는 아리백 운영기구가 인정하는 재생에너지 구매 수단을 단기간에 마련한 바 있습니다. 제도 도입 이후 짧은 기간이지만 우리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수요는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있다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재생에너지의 추가성이 높은 PPA에 대한 기업들의 수요가 매우 높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PPA 제도 도입 초기로 공급 여건이나 가격 등 시장 정보가 아직은 많이 부족하고 수요 공급 기업과 매칭 등 높은 거래비용이 원활한 거래를 제한하고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국내에서 원활히 재생에너지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재생에너지 공급 양 자체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이호연 실장은 보다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정부 목표대로 재생에너지 보급을 충실히 추진해서 기업들이 확대되는 재생에너지 수요에 대응하고 전체 재생에너지 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민간 주도의 PPA 거래를 위해서는 자발적 재생에너지 거래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재생에너지 수요 공급 물량과 가격에 대한 투명하고 신뢰할 만한 시장 정보가 제공되고 수요 공급자가 원활한 매칭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PPA 거래의 안정성,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한 계약에 대한 보증보험 서비스와 같은 신규 서비스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우리의 높은 재생에너지 비용을 낮추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R200용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정보의 융자 지원을 획득하고 녹색 프리미엄 재원으로 조성된 재생에너지 펀드를 직접 이 분야에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사용 편의를 위해 녹색 프리미엄, PPA 등 거래 제도를 개선하고 국내외 기업들과 소통도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 해남군은 기초지자체 최초로 3기가와트급 태양광발전집적화단지를 개발해 해남에 투자하는 기업의 R200 이행을 책임지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진우삼 기업재생에너지재단 상임이사는 주제 발표를 통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자가사용 전기에 대한 인증서가 국내에서 발행이 안 되는 등 재생에너지 보급과 R200 활용의 장애가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